잘 들려줬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들이 잘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조교는 생각합니다. 맞습니까 셀옵치리훈련병? 맞습니까 셀옵치리훈련병?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.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한번 불러볼 수 있겠습니까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잘 부를 수 있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한번 불러볼 수 있겠습니까? 예. 좋습니다. 셀옵치리훈련병이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잘 들려줄 테니까 한번 듣고 어떤 노래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옵치리훈련병 조교의 신호에 궁괄을 시작하면 됩니다. 이해했습니까?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높은 짠 깊은 물을 높은 짠 깊은 물을 바차고 나가는 웃지 않습니다. 사나이 친구에는 밤낮이 없다 눌렀은 젊을 때 철 밑에 철모 밑에 중성이 불타고 백두산까지라도 밀고 나갔자 한 한 자루 총을 매고 극세계전 지나는 등 뒤에 조국이 있다 지나는 우리의 등 뒤에 조각이 있다 조각이 있다 조각이 있다 조교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불렀습니다.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까? 네 당연히